이게 지금 꽃이야? 이 꽃이라기보다는 곱창 같아 음 음 자연스러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렇게 꽃 모양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어때? 꽃 같아? 곱창 같다니까 그 꽃 맛이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루이가 변했어 변했어, 이래서 내가 말 안 놓은 건데 내가 맛을 보겠어 맛을 볼 거야? 잠깐만 응 짠 사진 피스에 2,500원? 진짜? 이거 하나에? 네 서른보다 짱 되게 복합적인 맛이에요 겉에는 사탕, 캔디 같아요, 진짜 캔디가 깨지면서 안에서 체다 치즈 맛 같은 게 나면서 베이컨 맛도 나고 세 가지, 네 가지 맛이 나 무슨 변신 로버트같이 척척척척척척척척 이렇게 벗겨지는 맛이야 그치, 그치 왜냐하면 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단 것과 짠 것을 좋아 이거 포장만 잘하면 되겠다 이거 여자들이 맞으면 좋아할까? 이거 맛을 보면 좋아할 거야 맛을 보면 사실은 입에 그냥 넣어줘 눈 감아, 이러고서는 보이는 게 그거 같은데 야! 어디? 어디? 여기 있다 그냥 넣으면 안 돼 잘 먹었으나 이렇게 이렇게 이거 잘 먹는다 이거 못 먹는다 이거 못 먹는다 대체 자,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이렇게 뒤로 한 100m 뒤에서 보면 아니, 이 정도에서 이렇게 딱 멀리서 보면 어, 멀리서 보면 되게 근사한 꽃다발 같지 않습니까? 심지어 근데 이거를 먹으면 너무 맛있네 그러니까요 달콤하고 짭졸하고 스콤한 멀리서 보면 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마른 거, 말린 거 근데 가까이 올수록 베이컨 냄새 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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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